오늘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뭐 하냐 안 차고? 니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나한테로 직감당할 수 있겠어요. 지금 한국 관객들이 어떻게 뭘 느끼기를 원하는지도 잘 정리가 안 돼서. 저는 근데 제가 미국 영화를 볼 때나 한국 영화를 볼 때나 다른 세계의 영화를 볼 때나 좋은 영화와 나쁜 영화만이 저에게 남아있지. 어떤 국가의 영화가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. These games don't just shipitsits? 약간의 구사는ischenClub이 될 때 점심 소원을 Teaching 그 캐릭터가 좋았다. 그 인터넷은 훌륭한 것 같다. 그리고 그 싸움은 훌륭한 것 같다.